대안전선 1차 발행가액 앞으로 대안전선이 유상증자 흥행을 위해서 주가를 있는 재료 없는 재료 다 나오면서 올려줄 수 있는 상황 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급등 구간 관련해가지고 제가 전부 다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기억하시죠? 일단 유상증자 관련해서는 이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이런 재료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급등 구간만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대안전선 관련해서 이전부터 장기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유상증자 진행하고 액면병합 진행하고 다시 한번 유상증자 진행하면서 이렇게 5만원 부근까지 올랐던 주가가 만원 부근까지 하락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급등 구간별로 우리 주님들 체크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본절 이상에서 수익권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제가 전부 다 완벽하게 분석해서 우리 주님들께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 관련해서 예정 발행가액이 8,480원이었는데 지금 약 10% 정도 차감된 7,740원으로 1차 발행가액이 나왔죠. 그러면서 시설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5,257억이라는 이 금액이 4,8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예상했던 금액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유상증자 금액이 얼마가 줄었습니까? 약 500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이로 인해서 대한전선은 최종 발행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주가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상황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 점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언제 나올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유상증자 급등 구간에 대해서 못 보신 주님들도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급등 구간 잡아드리고 또 이제 오늘 기준으로 29일 기준으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죠. 자 그래서 앞으로 신주를 배정을 받았을 때 또 우리 주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까지 오늘 전부 공유해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 끝부분에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 많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바로 이어서 일정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관련해서 이 유상증자 전략 자료는 우리 주님들께 제가 꾸준하게 공유 드리고 있죠. 이 안에 전부 다 이런 내용들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공유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로 대한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일정과 신주 인수권 매매 방식까지도 전부 다 정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발행가액은 일단 26일 기준으로 발행가액이 나왔죠. 10% 정도 차감됐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조건적으로 500억 지금 금액 줄어들었죠. 금액 올리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이슈 다 만들어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상증자 일단 오늘 기준으로 유상증자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께는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고점 2만원 이상 평단가 있으신 주주님들이라고 하면 제가 따로 영상을 통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자 일단 신주 인수권을 이용해서 우리는 평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이런 방식도 제가 전부 공유 드렸는데 자 주식 타점왕 이거는 대한전성 관련해서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제가 전부 다 급등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정리해드렸고 유상증자 신주 인수권 돈 없이 평단 50% 줄이기 관련해서 자세하게 남겨놨으니까 자 채널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고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이게 매매가 가능한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신주 인수권 매매를 통해서 내가 평단을 확 낮추던지 자 아니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시는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주 인수권 매매 기간 중에 자 무조건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자 권리락 기준 받고 주가 하락도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락이 한 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는 빠르게 참여 안 하실 분들은 빠르게 매도를 추천을 좀 드리겠고 평단을 좀 낮추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신주 인수권 금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 신주 인수권을 통해서 평단을 낮추고 싶으신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거래 첫날이 아니라 자 지금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을 하죠. 자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저점에서 신주 인수권에 대해서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일단 1차 발행가액으로 500억이 차감이 됐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구간에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주냐 자 이 2차 발행가액입니다. 자 2차 발행가액이 3월 6일날 확정됨에 있어서 자 그 이전까지 주가를 쭉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자 이게 좀 제일 유사한 종목인데 이 STX라는 종목도 1차 발행가에 굉장히 처참하게 자 STX 같은 경우에는 20% 차감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최종 발행가에까지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 있는 거 없는 거 이슈들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자 그로 인해서 최종적으로는 플러스 10% 정도 자 유상증자를 더 받아서 마무리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주가 원위치 시켜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얘네들이 유상증자 금액 올리기 위해서 추가적인 비용도 막대하게 쓰면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습 보여줬는데 대안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전선도 지금부터 주가 상승에 있어서 충분히 거래랑 동반해서 주가 상승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의님들은 여기서부터 정확한 타점 잡으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겠는데 제가 이전 영상부터 두 번의 타점 말씀드렸죠. 자 저희가 9,350원 강력하게 지지 구간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매수 타점 한 번씩 공유를 좀 드렸었고 자 저희가 소통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 날짜가 1월 18일 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350원 강력한 지지 구간에서 1차 발행가에 주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안이라고 보내주신 우리 주주의님들께는 타점들 공유를 좀 드렸습니다. 자 더불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링크까지 같이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대안전선 관련해서 신주 인수권으로 평단을 낮추길 희망하시는 분들 첫 번째로 자 잊고 유상증자 참여 안 하겠다 나는 내 평단이 13,000원 이 부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번 기회에 급등 구간 잘 체크하셔가지고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도 제가 유상증자 급등 구간 미리미리 좀 공유를 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공유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부분에서 굉장히 잘 타점 잡아서 현재 구간 물타기 충분히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자 아직 대안전선 관련해서 주가 상승에 대한 이슈들 남아있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이 급등 구간만 잘 체크하셔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대안전선 관련해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 본절 이상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 관련해서 우리 주주님들 타점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유상증자 자료죠. 자 저희가 이 자료들 비용 없이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내용 안에는 신주 인수권 매도에 대한 전략도 제가 다 짜놨습니다. 자 유상증자 시작과 끝까지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전부 다 짜놨기 때문에 좀 공유를 희망하고 소통방 입장까지 좀 하시고 싶으신 주주님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렇게 문자 남겨드리죠. 자 대안이라고 하나 위에 번호죠. 자 010-370-38575 이 번호로 대안이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내용들에 있어서 전부 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이거는 좀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자 최대한 저희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공유를 좀 드릴 것이고 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우리 주주님들이 받을 수 있는 내 계좌 플러스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공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소통방에서는 꾸준하게 종목에 대한 추천이 나갑니다. 자 1월 한 달 동안에 매일 하나에서 두 개 종목 정도 종목을 드리는데 이 종목들을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좀 나눠가지고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초로 드렸던 날짜가 1월 3일 날 드렸었죠. 자 3S와 픽셀 플러스 관련해서 저희가 타점을 좀 드렸었고 지금 날짜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1월 3일 날 마찬가지로 소통방에서 좀 드렸었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픽셀 플러스와 3S 저희가 종목 추천이 똑같이 나갔었고 자 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도 좀 공유를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면 주식 타점왕 해서 날짜 24년 1월 3일 날 좀 드렸었고 자 마찬가지로 3S와 픽셀 플러스 좀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자 영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화살표로 나갔던 자 픽셀 플러스와 3S 종목 추천이 나갔던 상황에서 자 저희는 어떻게 수익을 받냐 자 일단 3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스윙 종목으로 좀 가지고 가면서 자 수익률 46%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픽셀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 종목 21% 수익 받고 자 연이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자 5차 종목은 제주 반도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자 그 외에도 물론 단타 종목은 손실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가 짧게 잡고 손절 보더라도 1%에서 3%대 정도 손절가 잡기 때문에 자 우리 주제님들 수익 벌써 얼마 받습니까? 자 지금 35%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45% 자 단타 종목도 13% 4% 2% 자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보여드리고 있으면서 자 3차 5차 스윙 종목 아직 진행 중에 있음에도 210% 정도 수익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6차 6차 종목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주제님들 자 이거 저희가 단타 종목은 손절가 잡고 가지만 이렇게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자 100%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 소통방 입장까지 하셔서 이런 내용들 자 이런 스윙 종목까지 공유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있는 번호 자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자 저희가 6차 스윙 종목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한번 자 타점왕 타점 공유 희망한다 자 꼭 타점이라고 보내주셔야지만 저희가 이 종목들 공유를 좀 드릴 겁니다. 자 잠시만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자 지금 저희가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수매도타점 드리겠지만 이거 스윙 종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0% 이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저희가 굉장히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일시정지 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번호 010-3703-8575 자 이 번호로 타점이라고 빠르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6차 스윙 종목 공유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